음악 지리한 장마의 끝자락에 말끔히 차려입은 단아한 옷차림처럼 잘 정돈된 마을에 위치한 가성비 가득한 양평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지근거리에 북한강을 품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에 위치한 당신의 전원생활을 응원하는 유명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음악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깔끔한 단지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고 양평중심지에서 10여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해 가격이 좋고 향도 좋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현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박공지붕에 기화를 얹어 마무리한 모습으로 벽돌을 쌓아 완성한 조적조 주택입니다 평생동안 막힘없는 전망을 갖고 있는 남향의 매력적인 주택으로 상수도를 사용하며 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는 4억대 후반의 보기 드문 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 텃밭이 풍성하고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 전원의 맛이 살아나는 그런 집이라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며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신 주택이라 합니다 현재 주택은 대지 169평이며 건물은 47평으로 2015년 준공된 조적조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들어서면 한편에 반가운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실과 주방 침실 1개, 욕실 1개,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답답하지 않고 넓은 편이며 침실 옆으로 욕실이 인접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창을 통해 바라보는 전망은 막힘이 없이 시원하며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정남향의 주택이라 하겠습니다 주택의 난방은 LPG 가스 난방이며 식수로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층의 공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층의 구조는 큰 거실 겸 가족실이 있으며 방 2개와 욕실로 구성되어 있고 작은 외부 테라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현주택은 양평군청이 있는 중심지에서 차량으로 10여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양평군 개군면에 속해 있으며 소규모 완성도 높은 전원단지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169평이며 건평은 47평으로 매매가는 경기 상황과 현 시세를 반영하여 4억 9,500만 원에 책정되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주택을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 사료되어니 빠른 답사를 권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명 부동산은 예비 고객님의 행복한 전원생활을 열망합니다 저희 유명 부동산에 오시는 길도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